오늘도 평범하게 호텔로 출근하는 주인공 미게 하지만 그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날 저녁 한 손님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고고학자인 아빠에게 지겹도록 들어왔던 아토크의 보물이 묻혀있는 지도를 찾았다 말하는 손님 이에 이 의문의 남자는 갑자기 미게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벗는 루이스 놀랍게도 보물 지도는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죠 곧바로 미게른 유명 고고학자인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러 가보지만 이미 그는 치매에 걸려 아들도 몰라보는 상황 결국 그는 항상 자신을 도와주는 삼촌 윌슨에게 이 일을 말해보는데요 하지만 애도 아니고 정황만으로 보물을 찾으러 가기도 애매한 상황 그러던 중 지도를 몸에 새긴 남자가 시체로 발견되는데요 놀랍게도 지도 부분에 살이 도려내져 있었죠 덕분에 미게르과 윌슨은 확신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진짜 보물 지도라고요 이에 이들은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우선 전체 지도가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을 털기로 계획합니다 우선 미게르의 전여친이자 원년 멤버인 릴리를 섭외하려는 미게르 참고로 미게르과 윌슨 역시 왕년의 뒷세계에서 조금 놀았었죠 그렇게 미게르의 제안을 거절한 릴리는 오늘도 호구레이더를 켜서 도둑질할 대상을 물색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운이 없었죠 그렇게 곧바로 작전에 들어가는 이들 되세요 친구가 스승에 든지 스템 favored 그래서 뱃어드라 모두 상관하는 학생들 손이 정확한 위치를 이용해보는 뱃어드라 억제기 방법은 작전대로 지도가 있는 곳에 도착한 비계 이내 여유롭게 지도를 찍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에 돌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하는 릴리 한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박물관 관장 아리엘은 곧장 경보가 울린 장소로 향하고 그 시간 미겔이 또 일을 내는데요 다행히 기절하기 전에 해제되는 화재 진압 장치 미겔의 아빠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아리엘 그렇게 미겔은 릴리의 제치로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날 밤 다음날 곧바로 실력있는 잠수부를 찾아 나서는 이들 그리고 같은 시간 경찰은 CCTV를 통해 백가죽이 뜯겨 죽은 남자와 미겔이 연관돼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집은 또 다른 고 estre extender eyes 잠시 후 그렇게 잠수부이자 소매치기에 달인 시틀랄리가 팀으로 합류합니다 크롬데이터 그렇게 마침내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 이들 하지만 산소통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좁았던 공간 그 시간 시틀랄리는 마침내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이렇게 언니가 좋아서 The queen 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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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보물이라기엔 너무나 작았던 상자 같은 시간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의문의 무리 그렇게 모두를 먼저 피신시킨 미겔은 문스톤을 삼켜버리죠 급히 의문의 적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팀원들 이에 팀원들은 이제 잡혀간 미겔을 구출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용감이 총대를 메고 나서는 막내 루카스 그래도 다행히 어찌어찌 미겔이 타고 있는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데 성공하죠 잠시 후 하지만 이때 그 시간 열심히 미겔이 납치된 장소로 향하고 있는 루카스 그래도 다행히 위치를 기억해둔 루카스는 마침내 미겔이 잡혀있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곧바로 드론을 이용해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는 루카스 하지만 루카스가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이에 릴리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미겔을 구출하기 위해 힘을 안 숨긴 전직 특수요원 옥타비오를 찾아갑니다 구미가 당기는 남자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이들 같은 시간 심지어 이 의사 동물병원 의사입니다 빨리 구하지 않으면 진짜로 미겔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렇기에 이들은 속전속결로 정면 승부를 걸어버리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적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두 사람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 틈에 폭탄을 설치하는 윌슨 그렇게 난데없이 또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한편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미겔 그렇게 미겔은 극적으로 구출되죠 이때 이때 미겔은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문스톤을 아는 듯한 후안 결국 이번에도 이렇다 할 정보는 얻지 못한 채 찾아야 될 열쇠가 두 개 더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된 미겔 하지만 이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고 미겔은 아버지가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곧바로 아빠를 납치한 놈을 쫓는 미겔 하지만 아빠는 구하지 못한 채 경찰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미겔은 곧바로 우아가 미겔은 곧바로 미겔은 곧바로 허무맹랑한 말이었지만 어째선지 미겔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다고 느낀 이네스 한편 같은 시간 미겔의 아버지 후안을 만나러 갔던 아리엘 다행히 금방 풀려나는 미겔과 동료들 물론 이건 아리엘의 도움 덕분이었죠 한편 자신의 먹잇감을 놓쳐 폭발한 이네스 하지만 풀려난 미겔 쪽 상황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알고보니 체포될 때 스톤을 잃어버렸던 미겔 그리고 이때 모두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결국 본의 아니게 다시금 뭉치는 미겔 패거리 한편 모든 일에 의혹을 잃은 경찰 이네스에게 이제 남은 건 일주일에 단 한 번 허락된 아들과의 영상통화뿐이었는데요 알고보니 이혼을 준비 중이던 이네스 릴리에게 시선이 쏠린 사이 옥타비오가 몰래 차로 접근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상대를 혼란시키는 미겔 패거리 덕분에 미겔은 무사히 감시를 따돌리고 아빠의 요양원에 도착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한편 같은 시간 아리에를 만나러 간 릴리 그리고 릴리는 이 그림을 통해 나머지 열쇠가 있는 곳을 깨닫게 되죠 곧바로 무덤으로 출발하려는 미겔 아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팀에 합류하는 이네스 한편 옥타비오는 적들의 아지트에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흑막이 밝혀집니다 그날 밤 나머지 열쇠 두 개를 찾으러 움직이는 팀원들 그 중 하나는 이 교회 지하에 있는 무덤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무사히 교회 지하 무덤에 도착하는 이들 그리고 마침내 열쇠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신부 같은 시간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열쇠 하나를 훔치려는 미겔 하지만 재수없게 잡히고 마는데요 역시나 경찰을 동료로 둔 효과는 굉장했죠 그렇게 마침내 모든 열쇠를 모으는 데 성공하는 미겔 패거리 같은 시간 아리엘은 납치한 미겔의 아빠에게서 보물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데요 이러는 사이 윌슨이 열심히 열쇠들을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겔은 아리엘이 나쁜 놈인 줄도 모르고 도움을 청하러 찾아가죠 심지어 아리엘에게 아버지의 일기장까지 맡기는 미겔 잠시 후 아리엘과 함께 일기장을 보러 온 릴리 그렇게 자연스레 보트 안을 살펴보던 중 릴리는 잠겨있는 수상한 문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엔 미겔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죠 한편 감쪽같은 복제품을 들고 거래 장소로 향하는 미겔 결국 먼저 열쇠를 넘기는 이들 하지만 이때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아리엘 결국 진짜를 넘겨주는 윌슨 하지만 이때 역전되는 상황 그렇게 최후의 승자는 퉁수에 퉁수를 친 미겔이었죠 다행히 동료들과 아빠까지 무사히 구해낸 미겔 그리고는 마침내 아빠의 도움으로 보물이 묻혀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라미드로 이동하죠 그렇게 피라미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벌써부터 승리의 축배를 드는 미겔 패거리 그렇게 몇 시간 뒤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혼자 비상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주옥돼버린 상황 그리곤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 때 이때 결국 하나둘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이들 하지만 뛰고보니 낙하산이 하나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옥타비오의 희생으로 무사히 지상에 착지한 나머지 멤버들 그렇게 얼마쯤 걸었을까요 어째 윌슨의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알고보니 시안부였던 윌슨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피라미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건지 먼저 도착해 있는 악당놈 그렇게 미겔과 동료들은 피라미드 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리곤 이때 기적같이 옥타비오가 나타나 모두를 구해주죠 한편 릴리는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보물을 아리엘에게 넘기는데요 보물 대신 들어있었던 의문의 편지 한 통 이에 릴리의 촉이 또다시 발동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하지만 또 이때 배신에 배신이 거듭되는 대환장 파티 그렇게 미겔 일행은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한편 뒤늦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옥타비오 그렇게 미겔 일행은 다행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돌아올 수 있었죠 미겔은 이제 보물은 포기하고 부상당한 삼촌을 병원에 데려가려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윌슨 이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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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의 죽음에 슬퍼하며 생각없이 하늘을 바라보던 미게. 그러다 문득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드디어 보물지도의 비밀을 풀고 보물선이 가라앉은 곳의 위치를 알아낸 이들. 그리고 잠시 후. 하지만 이들에겐 세 개의 완성된 열쇠가 없었는데요. 그리곤 마침내 열리는 보물상자. 놀랍게도 그 안엔 진짜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알고 또 귀신같이 등장한 악당놈. 좋은 작업입니다. 모든 걸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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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죽은 윌슨의 의족샷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했지만 릴리는 현재 함부로 정체를 밝힐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거대 세력에게 협박 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때 결국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는 미게 그로부터 몇주 뒤 잘 모르는 예정입니다 수준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몇 단계로 지내와 인해 이 윌이의 책을 버려야 이를 사기 이재의 책은 이재의 책을 가지고 이 이재의 책으로 이재의 책은 이재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이를 다해 그렇게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팀원들 한글자막 by 한효정